더 눌러봐요 브레이크 눌러봐 멈추지 말고 브레이크 전혀 안쓰잖아요 브레이크를 쓰면 되는데 안쓰는거에요 속도를 다운시키면 치우고 우에는 속도를 한번 올려보세요 우측간 뺏기고 저 앞에서 미리 속도를 줄입니다 다운 슬로우 인 다운 아니 아니 부드럽게 이제 엑셀로 가세요 아직 밟지 말고 풀면서 엑셀 밟아요 다시 브레이크를 누르면서 돌려주세요 그렇지 빼고 브레이크 빼고 그렇죠 풀면서 엑셀로 가고 풀면서 아직 빨라요 속도 다시 올려볼게요 우측간 뺏기고 브레이크 쓰면서 슬로우 인 또 지그시는거 더 너무 빠르더라도 넘어가지고 더 눌렀어요 브레이크를 아니 지금 말고 저는 위에 없어요 아까 더 눌렀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직 엑셀 밟지 말고 차분해봐요 옆에 있으니까 이번엔 제가 브레이크를 써 볼게요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세요 엑셀 밟아주세요 본인 브레이크 쓰지 마세요 본인 엑셀만 떼세요 우측간 뺏기고 약간 오른쪽으로 엑셀 떼세요 떼죠 우회전 해볼게요 돌려 돌려 이래죠 방금 봤나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밤을 잡아보세요 몇번 해보면 알꺼에요 돌려 보세요 멀리 한번 더 해볼게요 엑셀 밟고 브레이크를 돌면서 계속 쓰는거에요 엑셀 밟고 우측간 파이키고 엑셀 떼세요 슬로우 인으로 했죠 브레이크를 두긋이 누르면서 슬로우 인 돌리세요 이렇게 쓰고 있는거에요 이해되셨나요 한번 해볼게요 이러면 안넘어간다고 결국 속도를 줄이면 다듬어요 바깥 들어올 때 그렇게 해서 브레이크 썼어야 했는데 안쓰더라구 엑셀 밟고 우측 가까이 끼고 엑셀 떼고 브레이크 잘 누르면서 더 눌러보고요 더 눌러보고요 그렇지 떼고 브레이크 떼고 이런식으로 알겠죠 브레이크를 잘 쓰면 운전이 치워요 에이 에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